한 주 아무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바쁘지도록 수박기 세상 시원하도록 갑자기 왜 이래? 현대 없이 왜 이래? 화만 내면 무슨 일이 잘 되나? 안 된다면 내일에 화내지 말고 내일에 지금 내게 필요한 건 Love it to the mind 명분 전 사이래? 대책 없이 왜 이래? 참 내가 황새 따라 날다니 이리저리 차이네 두 땅의 메인에